잘해 잘해. 왜 그래? 너무 웃겨. 아니야 아니야. 나는 댄스 파트다. 그러니까. 아 부담스러워. 피아노. 얼마 만이야? 완전 부담스러워. 봤다 보다 피아노예요? 피아노 전공이신 거예요? 아니요. 저는 보컬 전공인데 노래도 많아요? 저희 학교도 같아요. 학교도 같아요? 과학 아니었는데 동화방송예술이에요. 아 동화방송예술이에요. 저는 보컬 실용화과고 방송용예술이에요. 제가 아는 예쁜 여자들 중에 제일 착하고 개념이 있어요. 아 진짜로?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개념이 어떤 식으로? 왜냐하면 약간 비율적으로 봐서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 예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대우를 받고 이분들의 그 인성이 뭐 원래 그렇다기보다는 저 콧대높아진다. 저 콧대높아진다. 콧대높아진다.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러지 않더라고요. 좀 노래 잘한다. 아 근데 진짜로. 저는 그래요. 개념 있고 착하고 정말 착한. 저 얘 때문에 걸고 있어요. 아 진짜 그래요? 네. 혹시 노래 한 번 들어볼 수 있나요? 언니 노래를 좋아해요. 노래? 내가? 응. 같이 할까? 우리 근데 너무 오랜만이야. 잠깐만 음악만 추천한다. 언니가 거기다가 뭐해? 근데 저 밑에? 그럼 언니가 목을 안 풀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. 저 그럼 뺏어라면 어떻게 해? 아 괜찮아. 그것도 사람들 얘기하지. 사실 근데 좀 못해도 난 파트 댄서였어. 목이 많이 안 풀어. 아 알잖아 알잖아. 잠깐만. 쳐다먹어 쳐다먹어. 나.. 이게 내 음이야. 우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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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래 왜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? 잘하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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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나온다고. 우~~ I'm in love 우~~ 두렵지 않네요 그대와 함께하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죠 너무 떨려 저러니 역시 못 숨긴다 네 약간 내적 웃음을 완전 누르는 거 있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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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을 때 잘했어요 크크가 남발이네 잘했다고 또 세연 잘하네 세연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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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너무 웃겨 아니야 아니야 나는 댄스 파트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댄스 보여줄거지 여기 춤출 때 있나요? 그래서 춤을 물어봤구나 여기 춤출 수 있는 공간이냐고 아 진짜 잘하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받아 슬픔 이제는 너 잘해 잘했어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날 너의 세계로 나 웃사했어 너도 채팅으로 그래서 그렇지 근데 세연이는 여러분들 옛날에 댄스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 웃사했어 댄스 부분입니다 잘했어 이번 그날의 반딧물을 널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소심 소심 자 그러면 인사해 주시면 저희는 일어나보겠습니다 이제 또 세연이 춤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지 그럼 나가서 여러분 나갑시다 근데 이게 춤이 무대에서 춰야지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애들이 반하는게 오늘 맞네 자 갈게요 블루투스 스피커 없어요? 블루투스 스피커? 블루투스가 블루투스가 근데 밖이라가지고 아얀 아얀 블루투스 스피커 가지고 없어요? 어 있어요? 블루투스 스피커 들고 오신대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 하면 욕이 들리니까 블루투스 스피커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세연이가 처음 추주는 건데 얘들하고 혼나 혼나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너무 야한 거 보면 안 돼요 아 너무 야하게 안 하지 봐도 나만 봐 어 어 어 거짓말 하지마 되잖아 안 돼요? 그럼 그냥 해야되나 그냥? 그냥 하자 귀를 기울여볼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